다가자 장난감 세상으로 다 뭐야 모두가 친구 오늘은 안간 놀이라도 괜찮아 국놀이 슬라임 주사위 포미노 포문카 도리몬스터카 우리는 장난감 친구 신나게 놀다 보면 알게 되는 우리의 친구들 포문카 낼생돌이 넘버원 레이몬 영리하고 귀여운 미니몬 만는지 꽤 듬직한 빅스몬 카리스마 여전사 밀리몬 인공지능 전기차 일렘몬 다가자 장난감 세상으로 다 모여 모두가 친구 포문카 도리몬스터카 우리는 장난감 친구 포문카 도리몬스터카 우리는 장난감 친구 포문카 도리몬스터카 사보여 모두가 친구 렛츠고 도리몬스터 다정한 피트몬 우와 피트몬이 멋진 도미노를 완성했어요 이제 친구들을 불러와야겠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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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들이 피트몬의 도미노를 쓰러뜨려 버렸네요 음이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 아아... 아아... 말선쟁이 원숭이들 때문에 피크몬이 힘들어하네요. 할 수 없이 피트몬은 원숭이들을 모두 태우고 다니기로 했어요 원숭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생겼네요 피트몬, 이제 한시름 놓겠어요 저런 원숭이들이 내려갈 수 없게 되었어요 피트몬은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아, 맞다! 피트몬은 원숭이들을 까먹고 있었어요 휴, 다행히도 원숭이들은 안전하게 자고 있군요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잘자요, 피트몬 바람개비 소동 우와, 미니몬이 신기한 바람개비 모자를 쓰고 왔어요 토몽카 친구들은 모두 미니몬의 바람개비 모자를 부러워하고 있네요 아침이 되었어요 바람개비 모자가 어디로 사라진 거죠? 미니몬은 바람개비 모자를 부러워하던 토몽카 친구들을 의심하고 있어요 미니몬은 바람개비 모자 미니몬, 친구들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미니몬, 친구들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아요 피트몬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미니몬은 바람개비 모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어?! 저건.. 다행히...! 저런.. 바람개비 모자를 가지고 안 친구들은 바로 원숭이들이었어요 으악!! 같은 시간에 관한 친구... 護겠, 이吃 미니몬은 친구들을 의심합니다 응, 이제 비니몬은 을 의심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네요. 우와, 미니모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바람개비 모자 선물을 만들어주었어요. 모두 바람개비 모자를 쓰고 신나게 달리네요. 잘했어요, 미니몬. 보안관 레이몬. 미니몬이 트랙을 달리고 있어요. 위험해요, 원숭이 친구들. 저런 미니몬이 위험해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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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우와, 레이몬이 미니몬을 구해줬어요. 어쩌요, 레이몬. 흐흐흐흐흐! 이야, 레이몬이 토머널드의 보안관이 되었네요. 그런데 보안관 레이몬이 활약하기에... 토머널드는 너무 평화로워요. 밀리몬이 책 밑에 깔렸나 봐요. 출동! 보안관 레이몬! 아, 밀리몬은 책으로 운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악당 자동차가 친구들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악당이 아니라 일렉몬이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네요. 레이몬이 일부러 위험한 장난으로 보안관 활약을 하고 싶어해요. 정말로 친구들이 위험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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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몬이 아슬아슬하게 밀리몬을 구해줬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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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몬이 자신이 꾸며낸 사고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네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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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친구들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는 레이몬을 용서해 주었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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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한 레이몬은 보안관 배지가 없어도 충분히 멋진 영웅이에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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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